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죄송함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윤미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의심했던 나도 미안하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 진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이후에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되는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재명 왈 이렇게 하겠네. 얼마나 또 판사들이 정거가 불충분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윤 의원 주장만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하기에 이런 사건도 선거 만진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판사들도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 정도 여러분들 정거가 밝혀진데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자기를 그냥 엄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참 안 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참 한 분이 참 어떻게 사회가 그러냐고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사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 수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이 좌파적 사고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남 탓 돌리는 것. 얼마 전에 읽었던 것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12월 13일 날 2022년도에 가장 큰 뉴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위 노예 제도에 관해서. 한번 보시죠. 미국 성인의 30%는 노예로 삼은 후손이 땅과 돈과 같은 방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68%는 갚을 필요가 없다. 흑인 성인의 77%는 미국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의 후손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아야 된다. 백인 성인은 68%만 찬성했고요. 소속 정당과 나이에 따른 차이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정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48%는 노예 삼은 후손이 어떤 식으로는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반면에 49%는 갚을 필요가 없다. 공화당과 공화당 지지자의 8%만이 어떤 식으로든 노예 후손이 보상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에서 또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인데 한일 관계에서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제국주의의 빛과 그림자가 다 나오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나 이념이나 분위기나 환경에 거의 지배를 받았을 테니까 충실하게 살았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지금 노예 제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지금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왜 보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충실하게 살았던 거죠. 지금 와서 보면 문제가 있었던 제도인 거죠. 그게 이렇게 붙여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공화당과 공화당 지자의 8%만이 노예 후손이 보상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시대 상황에 모든 행위주체들이 열심히 살았던 건데 지금 기준으로 와가지고 그 시대를 보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보고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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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민주당은 훨씬 더 머죠. 많은 사람들 48%가 지금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지불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지나치게 쿨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관점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충실하게 자기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그거를 여러분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 정제를 하고 콜롬부스에 대한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동상도 지금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 그걸 보면 야 한일관계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시대가 흘러간 거지 않습니까? 물론 도의적 책임은 질 수가 있죠. 미안하게 생각하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노예제도를 또 부시는 데서는 영국 사회에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가 노예제도를 또 부셨지 않습니까? 이런 보면 참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역사관이란 것도 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하게 되면 한일관계도 그렇게 배량 끝으로 몰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일본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조선이 스스로 개국을 하고 뭐 건대를 한다.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우리는. 그러나 생각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선이 건대야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러면 한일관계에 따른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뭐죠? 그 당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난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직룡국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북해도 자발족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파적 사고는 역사관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맺어졌던 그런 위안부 합의도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고 그렇게 야단났지 않습니까? 참 모든 것이 생각을 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